자, 이제 우리가 이거를 좀 발판 삼아서 몸을 좀 다 풀었으니까 작품을 좀 하나 짜자고 일단 예진이가 공주를 하고 준지가 악역을 해요. 천이가 동네 바보? 예진아, 얘 좀 신분 격상 좀 시키자. 공주를 사랑하는 동네 바보? 공주가 산책을 하는데 너는 공주 눈에는 안 보여요. 항상 멀찌감치 공주를 편안하게 하면서 경호를 하는 멋있게 가자니까. 나는 이천이를 이번에 내 작품 컨셉은 그거야. 이천이를 정말 멋있게 포장하고. 그럼. 결론은 어떻게 돼요? 결론은? 결론은 자객이에요. 그래서 이제. 결국은? 공주는 자객에게 사랑으로 가는 그런 역할이에요. 공주는 길을 이렇게 산책을 하러 올라오죠. 올라올 때 자객이 딱 앞을 가로막습니다. 싸우는데 서로 딱 보면 자객이 놀라겠죠. 이천이가 딱 보면. 놀라겠죠. 그렇죠. 그러면 칼을 뽑겠죠. 싹 꽂고 이천이 뽑고. 대사는 없어요? 누구냐 누구냐. 자객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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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객? 자객. 자 누구냐 대사부터 가겠습니다. 딱 와서. 느낌 주고 누구냐. 누구냐. 자객이다. 너를 멋있게 포장한다니까. 여기 있으니까 이게 여기. 야 너는 왜 머리를. 야 줘 봐.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. 그러면 이렇게 길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. 그냥 놓으면 되는 거지. 이게 갈증이잖아요. 아 카메라 앞에 찍으면 안 보이잖아요. 그래. 아 왜 이렇게. 운송성이 없어요. 아 답답해. 자 자객이다. 자객이다. 이거 좀 더 자를 수 없을까요? 아 진짜 잘라네. 아 그러면 이름도 있다. 칼을 좀 짧게 잡을게요. 그렇지 짧게. 아 오케이. 자 왔다. 누군지 갔다가 왔어. 대사. 대사. 자객이다. 오 좋아. 자.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. 칼을 뽑으니까 뒤로 살짝 눌러나겠죠. 눌러나겠죠. 돌겠죠. 약간. 갔다가 카메라상 다시 돌겠죠. 네. 우리가 왜 카메라 없고 다 알아요. 그렇죠.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.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. 가장 간단하게 세 번을 막습니다. 오케이. 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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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으로 자객이 할 때. 점프. 슉. 탕. 그다음에 어떻게 공격할래. 그다음에 여기 치면. 쳐봐. 위로 이렇게. 그렇지. 땅 치고. 땅. 봉두. 봉두. 그렇지. 여기서 봉두. 봉두. 그리고 부딪쳐서 희만. 희만 올리지. 훅. 그리고 지친 듯. 여기 봉두야. 매빈이 들어. 여기 봉두야. 그리고. 이번에는 여기가 먼저 가는데 마지막에는 이 칼을 버려야 해요. 우리가. 슥 할 때 막아요. 딱 맞지. 그러면? 하면서 같이 칼을 얹어버리래요. 아. 그러면 버려지고 버려지고. 버려지고. 보고, 하고, 쏴! 하고, 쏴! 그렇지. 그렇지, 이렇게 하는데 찌르면 그 걸음으로. 자, 시작! 너는 멋있게 가야 돼. 멋있는 거라고 생각해. 그럼, 너는 멋있게 찌르지. 딱 떨어졌다. 그다음에 찌르는 거야. 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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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, 그럼 아니야. 아니, 아니야. 좋았어, 좋았어. 자, 왔어. 여기 왔지, 가까이 왔지. 자, 왔지? 3, 2, 3! 쏴! 아, 예! 아, 예! 그래서 넌 죽어. 아, 여기 숨어있다, 여기. 여기, 여기 자리 좋다. 액션! 바람도 좋고, 날씨 너무 좋다. 뚜뚜! 하하, 하하. 답 해줄 여자가 필요했는데 잘됐군. 복음해! 하하! 하하, 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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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, 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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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자냐야? 아니, 얘기해봐. 아, 눈이 아니라. 잠깐. 가까이 다가가서는 바로 뺏기지. 뺏기지. 그전에 딱 보고 다가가려고 할 때 니 카메라가 있다고요. 어딘가에 있어요? 니 카메라가 있지. 너만을 노려본단 말이야. 그러면 니가 가무소 훅 나와야지. 레디! 액션! 악패줄 여왕이 필요했는데 잘 됐군. 어머나! 이러신담! 누구! 누구야? 자객이다. 자객이다. 대단해! 대체 애들이 물어봐. 다시 넘었어. 그게 안 되면 다른 데서라도 치든다. 따로 받아놓는다. 자객은 잘생겼군. 뭐 이러면 뭘 알아보지면 있을 거 아니야. 자! 레디! 액션! 날씨 좋다. 호도둑! 밥 해줄 여왕이 필요했는데 잘 됐군. 어머나! 무서워라! 굴굴굴! 자객이다! 반 바퀴 돌고, 반 바퀴 돌고. 긴장감!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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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반 바퀴! 다시 반 바퀴! 다시 반 바퀴! 죽여라. 기호치, 봉두, 밀어, 힘 쏴. 자, 가. 한 박자, 쉰 다음에. 죽어, 죽어. 그냥 죽으라고. 그냥 죽으라고. 아이씨, 죽으라니까. 거의 다 웃겼어. 아이씨. 너무 높아, 이거. 아, 그래도 죽으면 되지. 죽는 거예요, 지금. 죽었잖아. 무릎 꿇고 해도 죽어야지. 그래, 죽었어. 아, 그냥 그냥 부딪혀서 죽었어. 그래, 부딪혀서 죽었어. 밥해 줄 여자가 필요하오. 밥해 줄 여자가 필요하오. 밥해 줄 여자가 필요하오. 그럼 어떡해. 어디든지. 어디든지. 멋있지. 멋있지. 야. 아ately아. 와! 감사합니다! 와, 세상에! 답해 줄 여자가 필요했는데 잘 됐군. 자, 몸에! 자기. 자! 공주! 그렇지. 좀 멋있다, 지금. 답해 줄 여자 같아, 좋아. 어디지, 그렇지. 어디지, 그렇지. 어디지, 그렇지.